하만하면 떠오르는 특산물 바로 수박이죠. 매년 이맘때쯤 수박을 알리기 위해 수박축제도 진행됐는데 올해 코로나19 여파로 축제가 개최되지 못하면서 하만군이 새로운 판로 확보에 나섰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축제를 진행한 건데요. 지난 12일 성황리에 막을 내린 온라인 하만수박축제가 어땠는지 관계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하만군 농업기술센터 원인유통과 노현진 주무관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만군 농업기술센터 원인유통과에서 녹특산물 마케팅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노현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수박축제 뭔가 색다른데요. 이렇게 온라인을 통한 축제를 개최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하만군의 수박축제는 올해 27년째로 지역사회에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인기 있는 축제입니다. 그런데 올해 코로나19로 오프라인 축제가 취소되었고 더불어 정부의 생활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 축제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난 12일까지였죠. 성공적인 축제였다는 평이 많던데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온라인 하만수박축제 어땠습니까? 네, 코로나19 여파로 소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 안타까워하는 농민이 많았는데요. 전국 최초로 온라인으로 진행된 대한민국인 하만수박축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뜻하지 않게 좋은 반응이 나왔습니다. 우리군 농산물을 전국적으로 홍보함과 동시에 소비를 촉진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네, 여름하면 일단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과일이 수박이고 또 하만수박 역시 유명하지 않습니까? 많이 좀 이용해 주십사 홍보함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만군에서는 농민과 함께 지역특화 상품인 하만수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앞으로 소가종 수박이 출하될 예정입니다. 1, 2인 가구를 타겟으로 한 수박으로 구매 및 운반이 편리하고 수박 껍질은 얇고 아삭한 식감이 특징인데요. 소비자에게 최대의 만족을 드릴 계획이니 올해 여름에 맛있는 하만수박 많이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을 위해서 새로운 판로가 개척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내년에는 온라인이 아닌 대면 축제로 하만수박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하만 농업기술센터 원예유통과 노현진 주무관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